3. 동물의 수업 3. 동물의 수업 3. 동물의 수업 오빠 계속 동물의 수업 좀 하셨어요? 내가 동물의 수업 꼭 비웃이 니네들이 보면 이제 오빠 책꼬 봐요 짱이죠 여사님 짱이죠 여사님 요즘 이거에 다들 빠져가지고 저 맨날 새벽마다 지수 언니 만나잖아요 동물의 수업에서 지수 언니 완전 멋있어요 반값 좀 해 이러면서 저한테 2만5천 원 줬어요 안녕 언니도 갖고 왔어요? 그럼요 언니 안 가져왔을 리가 없지 근데 캐릭터 제일 귀여워 귀엽지? 귀엽네 내 거 제일 과해 제일 귀여워요 오빠 너란색 야 이놈 너무 아기 아니야 근데? 오빠 이게 언니 언니도 상처 받는다고요 언니도 상처 받는다고요 언니도 상처 받는다고요 자 오빠도 가져올 얜아 할머니고 오빠 아 웃긴 얘기도 있어 내가 막걸리를 좋아해 응 그래서 리얼리티로 막걸리를 만들러 갔다? 어떡해